평가의 시간입니다. 유진 씨, 우리 3부절 요리가 편의점에 딱 출시된다.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내일입니까? 바로 내일 출시되죠. 이건 애들 학원, 학교 이런 거 안 보내고 편의점으로 바로 달려야죠. 괜찮다, 괜찮다. 6월 메뉴는 지난번 같이 전문가 평가단과 스페셜 평가단이 평가를 통해 우승 메뉴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분들이 스페셜 평가단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렛츠 랍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 랍의 홍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 랍의 김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 랍의 허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 랍의 서쿠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렛츠 랍의 서쿠라입니다. 아우, 예뻐요. 렛츠 랍의 서쿠라입니다. 렛츠 랍의 서쿠라입니다. 배고파요, 렛츠 랍의 서쿠라입니다. 저희 먹을 거에는 굉장히 진심이에요. 입맛이 좀 까다로워 보이네. 젊은 여성분들이니까. 긴장된다. 와, 되게 긴장된다. 지금 출발을 했대요. 우와! 자, 첫 번째 메뉴 뭡니까? 진짜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보여. 오, 치킨 치킨. 한 분이 벌써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 추억의 치킨 도리아. 아빠 추억의 맛이 어떤지 너도 한번 먹어봐라. 진짜 깜짝 놀랐구나.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약간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런 거야. 아빠 옛날에 먹던 그 치킨 도리아 있지?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는 얘기를 절대 못 드립니다. 오, 천호야. 오, 천호야. 우와, 어머머. 좀 실렸다. 아니, 일단 치즈가 너무 좋아. 아, 진짜 못 먹었어. 아, 나 못 볼 거 같아. 그렇지. 맛있어. 음. 첫 번째 메뉴가 와 있으면 어떡해? 첫 번째 메뉴가 와 있으면 어떡해? 첫 번째 메뉴가 와 있으면 어떡해? 오, 사쿠라. 오, 사쿠라. 오, 사쿠라. 오, 사쿠오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뭔가 달콤한데 짭짤해. 이거 애기들 좋아하겠다. 진짜. 다 좋아할 맛.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뒤에 세 명의 셰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많이 먹어줘야 이제... 그러니까, 그만 드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항상 배달로만 왔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갑자기 여유로워지셨어요 행복해 우와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변인 줄 알았어? 두 번째 메뉴 입장합니다 부추, 버터, 치킨이 입장을 합니다 닭의 제일 맛있는 부분과 소의 모든 것이 만났으니 맛있다 코리안 허브가 들어갑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되게 맛있는 속이 꽉 찬 고기만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에 뭐가 있을까? 우와 육즙이 이거 육즙이야? 아니 여기 콧콧처럼 흐르고 있는데? 아 부추가 안에 있구나? 자 들어갑니다 첫 입 어머 어머 갑자기 긴장돼요 심장이 꽉 찬 고기만두 제일 다른 맛인 것 같아 자 채원 양도 먹습니다 채원 양 진실의 미간 눈을 지금 감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 키까지 들으면서 자 지금 한 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닭바슴살이에요? 그럼 race 에고 후시 후시 넣으면 try 불 네네 아 불 품 자 무슨 일이에요? 네 여기 안에가 닭가슴살인가요? 놀랄게도 닭가슴살 우와 grUP ㅇier 그리고 정확히 제 이름이 붐입니다 붐 네, 한 번은 뿅시라고 하는 거예요. 뿅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즐기세요. 천천히.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이랑 너무 다른데? 여태까지 뭘 먹은 거야, 우리가? 부드러워. 이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잘 먹으니까 참 보기 좋다. 잘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촉촉해. 뭔가 버터 향도 나고 그래서 고소한데 튀김 향을 딱 레몬이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레몬이랑 구추랑 너무 잘 어울려. 구추가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 난 포테이토가 너무 맛있어. 포테이토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반응 좋은데? 우리 MZ세대들은 정확해요, 반응이. 진짜 맛있게 먹네. 바로 나오나 보네? 우와, 맛있는 냄새. 등잔 냄새. 이거 언제 낼 거야? 퓨전인데 조금은 우리스러운. 세 가지의 요리를 한 번. 비주얼이 미쳤어. 진짜. 뭐지, 그런데 이게? 파스타? 우와. 파스타? 우와. 잠깐만. 파스타? 파스타로요. 파스타로 가셨어요? 된장 야구 파스타 입장했습니다. 이건 뭐 밥, 면, 빵 다 되겠어요. 다 되지, 다 되지, 다 되지. 맛있겠다. 파스타. 터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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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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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른자는 반칙이지? 비주얼. 와우. 고구를 발라주고. 노른자 반칙이에요. 고소해.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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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소한데 매콤하고 짭짤하고. 다 있어. 다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이 약간의 매콤함이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맞아. 우와. 지금 난리가 나서 고소하고 짭짤하다. 맞아, 맞아. 음.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다. 된장이랑 파스타에서 뭔가 오잉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올 것 같아. 우와. 새로운 맛인가 봐. 저거는 약간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 맛있다. 새롭다. 이거 약간 중독성 있을 것 같아. 뭔가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싸가고 싶어 집에. 진짜. 진짜. 싸가면 안 돼요? 그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싸가면 안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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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